이야! 와! 목 때렸어요! 김희정 선수가 킥인 준비하죠. 중자, 중자! 최리나, 조우숙이죠. 김가영, 문태진. 자, 들어갑니다. 문태진! 문태진! 키로 빼주고 김현성! 김가영 쪽! 김가영 쪽! 최리나의 터키입니다. 정혜인! 최리나! 나티! 역습 전개! 역습 전개! 올라갑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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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역습 전개! 올라갑니다! 정혜인! 정혜인! 돌아섭니다, 정혜인! 나티! 왼발에 안 걸렸어요. 나티 한 손에 주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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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폐진! 여유, 여유, 여유! 팀에서인데 일단은 내보냅니다. 아, 혜서 언니 너무 빡세다. 아... 정혜인 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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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집집! 여기 맞으라고! 야, 아빠께! 정혜인! 올려줍니다! 정혜인! 올려줍니다! 오! 틀텍 터졌을 때. 누군가 맞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데? 자, 챌린지 리뷰의 특인입니다. 김희정. 오, 김가영에게. 김가영! 네! 내주고 가야죠. 진짜 좋아요. 박형이 아빠가 틀기는 어렵죠. 오, 좋아요. 김혜선. 오! 올라갑니다! 김혜선! 자, 윤태진. 오! 자, 발달 줘야 돼요. 김희정도 사이드로 가서 발달 줘야 돼요. 그렇죠? 김정, 김정. 김정 발달 줘야죠. 다시 받아. 오, 좋아요. 김정. 오, 좋아요. 자, 여기 쳤어요. 자, 윤태진! 좋아요. 자, 여기 쳤어요. 윤태진! 떼주고 김정! 때려, 때려! 때려! 윤태진 뽑아! 철수, 윤태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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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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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자, 조혜련이 던졌습니다. 정혜인, 김희정, 김혜선, 등 뒤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 위험해요. 정혜인! 오, 위험해요. 정혜인! 김희정. 다시 한 번. 석이, 석이. 석이야, 석이! 자, 끄집어냈습니다. 오, 드랙백하는 김혜선. 김혜선. 네, 안돼, 안돼. 오, 여기가 있어요. 김가영. 김가영 좋아. 아, 돌아섭니다. 김가영. 김가영 좋아. 아,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아,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네,ep! 태진, 반대. 태진, 반대. 아,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이야 compet! 아, 목 doubling earnest. 와, 어, 어디야? 아, 아, 대어! 아, 아. 김이정 선수가 코너킥 김이정 선수가 코너킥 김이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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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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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허경이가 스크린을 잘해줬습니다. 자 따라가나 김보경 김보경. 홍수와 정혜인 다시 한번 김보경. 방향전환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보경. 방향전환 좋습니다 김보경 김보경. 아주 패스에요. 원더 캡니다. 다이요? 다이요. 골! 갑니다! 싸우니 골! 됐어 괜찮아? 목이 형아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살살 차야 돼. 고! 목이 형아 너무 세게 차면 안 돼. 살살 차야 돼. 자, 올렸어요. 됐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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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황영이! 고! 고! 두 골입니다! 동점! 나! 나! 자, 정해인 갑니다! 자, 정해인 갑니다!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자, 추측거리고! 끄넉킵! 역전한다고요? 역전한다고요? 분명히 1분 전까지 동점! 두 골 차였는데 이게 동점이 만들어졌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양 팀 골키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또 올지 호경이 잡아, 호경이!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았어! 혜선이 앞에서, 앞에서! 아, 잡아, 잡아! 아, 잡아, 잡아! 살살 쳐야 돼, 살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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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굴렸습니다, 정해인! 굴렸습니다, 정해인! 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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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집 강타! 나이스, 나이스! 좋아, 대단해, 대단해! 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6대6으로, 6대6으로 극적인 우승부를 일단 기록하고 승부차게 돌입하겠습니다 박선영 선수입니다 박선영 선수입니다 박선영 파이팅! 슈퍼리그의 꽃키퍼는 아유미 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미 파이팅!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생각이 많죠 6대6까지 하는데 지고 싶은 팀은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 이겨야 된다고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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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미! 아유미가 이겼습니다 이제 슈퍼리그 1번 킥커는 허경희 선수입니다 허경희 선수입니다 베스트트릭의 주인공이죠 허경희! 허경희! 자, 조혜련 선수가 또 신경전을 합니다 그 싸움이죠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되죠 혜련 선배 의식하는 거 있거든요 저 의식하는 거 의식 야, 또 또 또 신경전을 한다 허경희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신경 안 쓰지 사실 혜련 언니가 너무 신경전이라고 하네요 그걸 너무 잘해서 걱정했는데 제가 오히려 좀 신경전을 했고 자! 다리가 좀 호돌고 떨렸어요 자, 허경희 준비합니다 자, 조혜련 킥퍼 승부차기 무패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허경희! 허경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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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희 화경희 잘했어! 잘했어! 윤태진 자 2번 키커 윤태진 선수입니다. 자 챌린지 리그의 윤태진. 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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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진. 태진이 화이팅. 2번 키커 윤태진. 대 SudT 윤태진 마소 실수 윤태진 xę 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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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련, 김보경. 아, 조혜련 선수 신경전. 아, 저게 또 잘못된다. 자, 왼쪽을 비워놨죠. 김보경 선수는 심리전에 강한 타입이었는데 성공할지.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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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완벽하게 한강 수석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막상, 막상. 철체절벽의 위기. 오늘 또 이제 제가 올스타전 산다고 하니까 엄마가 또 보러 왔어요. 그런 기운이, 좋은 기운이 와서 이기는 축구를 보여줄 거야. 그래, 넣겠지. 자, 김승혜 준비하죠. 김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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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꽂아놨습니다. 아이고 미키퍼가 방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빠르고 방향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꿀이에요. 낮게, 강하게 찾기 때문에 콜키퍼가 맞기 어려웠습니다. 김승혜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자, 일단 한숨 돌리고 있는 챌린지 리그. 이번에는 경서예요. 슈퍼 리그 키커 정말 많습니다. 김승혜! 키카가 또 현이하고 또 정혜인도 있어. 파이팅! 파이팅! 진짜 못 넣는 게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키코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깜짝이야! 80 보여줘, 80!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조혜령 선생님이 또 얼마나 기선제압을 하실지 진짜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석! 자, 경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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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령! 4번 키커. 김학민. 야, 이렇게 되면 기쟁이 넘어 또 비기는 거네. 그럼 점점이요? 아니, 기쟁이 넘어 동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못 넣게 되면 다음 키커가 놓으면 끝나요. 승리가 여기서 갈라칩니다. R-U-B! 게임이 시작! 진짜 노련한 키커거든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김희정, 슛! 김희정, 슛! 김희정, 슛! 김희정, 슛! 막았어요! 아유미 골키퍼! 김희정, 슛! 막았어요! 아유미... 이번에 셰퍼리그 팀이 이제 골을 누르면 경기 종료입니다. 자, 4번 키커 누구죠? 이영진입니다. 이영진 선수가 넣게 되면 경기 끝납니다. 야, 이 형진!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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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건다. 승리 좀 건다. 건다, 건다. 골릉, 골릉. 사실 오늘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중, 제가 관중 앞에서 투구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넣어도 나 원망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자 이영진이 넣으면 경기 종료됩니다. 이영진이 넣으면 경기 종료. 자 조혜령 키퍼 한 번 더 선방을 할지 이영진 대 조혜령. 극적인 경기 나오나요? 뭐야? 이영진. 이영진.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슈퍼리그가 극적인 역전승을 1번입니다. 대단합니다 이형지. 수퍼리그가 극적인 역전승을 1번입니다. 대단합니다 이형지. 와 대박, 대박. 진짜 잘 샀다, 잘 산다. 잘 Có했어. 잘 negó, 잘했어. 언니 진짜 잘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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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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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국댈이 그리는 제2의 슈트 리그 올스타전. 영광의 보습팀은. 누굽니까, 봉인재 씨? 보습팀은 슈퍼리그 팀입니다. 슈퍼리그 팀입니다. 초장ится 청정ativas 쪽. 아유! 아유! rifles frame에ıyla 조연의 عل achievement left. 자유 타 . 오랜만에 faire Boris 트ленд. 웃음을 시작했다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